네 공부하기 좋은 웹사이트 추천은 제가 오늘 오늘 지금 말씀 안 드렸는데 다 끝나고 난 뒤에 이거 세번째 랜섬웨어 얘기하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공부하는 유튜브 사이트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유튜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할게요. 투자할 때는 GP 직이면 제가 배운 거는 제가 배운 교훈은 답은 아닙니다. GP 직이면 100점 부유태가 맞는 거지 GP 직이면 100점 100승으로 하려고 하면 무조건 망한다는 거. 투자에서는 남 의견보다는 내 의견이 좀 더 중요한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적을 아셔야 되고 근데 적을 아는 거는 저도 투자를 이거를 처음 시작했을 때 했어요. 백서 다 했고 했는데 제가 몰랐던 게 하나가 뭐냐면 제 자신을 몰랐어요. 제 자신을 모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아까 위에 적었던 이 모든 코인들 있잖아요. 이 모든 코인들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코인들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겠습니다. 이 코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공통점. 이 코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코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제가 지금까지 투자한 코인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코인들은요. 스티밋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물이 건너갔어요. 디센트.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장기적 가능성이 큰 코인들입니다. 기본이 좀 탄탄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가장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짜기 위해서 짰어요. 여기서 더 보수적으로 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더 보수적으로 짜면 스티밋, 디센트 다 팔아버리고, 플로린 다 팔아버리고, 골렘, 스토지코인 다 팔아버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팩터만 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3개월 동안 컴퓨터에서 움직이지 않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서울의 친구, 이제 국민대 쪽에 친구가 학교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국민대를 가서 PC방에 있는데 그 첫째 날에 친구 보고, 아 야 나 이더리움에 700만원 넣었어. 근데 이거 지금 2만원, 이거 뭐, 내가 14,000원에 샀다. 근데 이거 2만원 됐다. 이렇게 좋아했거든요. 그 다음날 PC방 꼭 같은 시간에 갔는데 다 해킹이 터졌어요. 그게 아직도 너무나도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친구 집에 가서, 서울의 친구 집에 가서 놀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못 떠났거든요, 컴퓨터를.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나랑은 단타 트레이딩은 안 맞다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 뭐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말할까요? 내가 소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 힘들 수 있는데 나한테 맞는 대학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처럼 내가 비트코인, 이 코인들 중에서 제일 대박치의 코인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성격에 맞는 코인에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성격이 막 순발력도 떨어지고 사람들보다 좀 느려요. 그러면 비트코인 빼고 다른 거 들어가지 마세요. 이게 나를 알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정직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뭐 어떻게 투자를 했고, 이 중에서는 투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온전히 이해 못하고 들어간 것들. 스틱밋은 온전히 이해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잃었던 케이스고요. 지금 저보고 디센터 ICO 다시 들어가라 하면 저는 아마도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가, 마이티페이퍼가 약간 빈약했거든요. 백서가 빈약해서 안 들어갈 거고. 넥스트, 아더, 웨이브즈 이런 거는 카운터 파티 이거는 좀 더 공부하고 들어갔죠. 얘네는 제가 투기를 하거나 아니면 넥스트는 지금 당장 안 사면 아더 못 사 이거를 봐서 제가 훅 해가지고 들어간 케이스가 많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더리움을 한 2천 이더리움 이상을 들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더리움 들고 있었던 건 두 개에 가까웠죠. 왜냐하면 이더리움 가격이 2만원에서 4천원, 5천원으로 떨어졌을 때 제가 들고 있지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많아야지 코인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데 알고 있는 게 없으니까 떨어졌을 때 그래프만 보고 팔았어요. 모든 코인 공부하기에는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많은데 공부하셔야 돼요. 다 알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가 몇 개는 도와드릴 테고 그냥 일단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분은 저한테 이거 지금 방송포구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스텔라에 투자를 하셨대요. 근데 저는 스텔라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옆에서 주워드는 것, 주워드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그분보다 스텔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면 그거는 내 개인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막 내가 이클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최소한 이클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맞죠? 저는 모든 코인을 알아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재밌는 프로젝트만 뽑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들고 있는 코인만큼은 진짜 잘 아셔야 돼요. 리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제가 여러분께 리플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을 정도예요. 제가 답변을 못 드리니까 그래서 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피지기면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이 이거를 오늘도 어느 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백전불태잖아요. 이거 의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이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맞는데 많은 분들이 투자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박동현님 어머니가 현대포인 투자하시면 뜯어말리세요. 아님 조금만 투자하러 치라고 하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듣도 보도 못한 건데 백서 나오면 믿을게요. 백서 나오면. 네.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얻은 교훈들. 제가 얻은 교훈입니다. 투자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지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기려고 드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태로운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얼마나 침착성을 유지하나가 가장 중요하다는 교훈을 저는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럼 물어보시겠죠? 아니 시은 청년 근데 위태로운 상황이 닥쳤을 때 침착함을 어떻게 유지를 해? 침착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아까 말했죠. 지피지기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거 이거 두 가지만 되면 된다고 저는 전제 조건이 이거 두 개라고 생각을 해요. 금방 코인에 대해서 코인 뒷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적을 아는 거예요. 맞죠? 코인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코인을 공부하면 이거는 뒷조사는 어떤 코인인지 지금 영훈이가 참 잘하고 있고 영훈이가 저는 부러운 게 걔가 비트코인을 400에 들어갔을 거예요. 걔는 그리고 또 채굴도 하고 있으니까 걔가 비트코인을 400에 들어가서 지금 1800이잖아요. 그러면 4배 이상 불렸는데 이게 탄탄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웬만하게 떨어져서는 얘는 괜찮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적을 아는 것 같아요. 이 코인 시장 이게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리고 이 코인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없고 그걸 알아야지만 그래프와 숫자를 보지 않고 진짜 이거의 미래 이거의 가능성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회사에 대한 뒷조사까지 모든 것을 철저히 해야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이거 이 크리프터커런시 투자하기 전에 오늘도 뉴스에 떴어요. 왜 크리프터커런시 시장이 급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대표적인 예가 크리프터커런시 시장이 지금 뜨고 있는 이유는 은행에서 이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까 은행에 넣었던 돈을 다 빼서 그 크리프터커런시 시장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냥 제 경험에 말씀드리자면 맞아요. 저는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국가에 봉사를 하고 난 뒤에 제가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있었는데 부모님은 그거를 저보고 그 주택 적금에 넣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주택 적금 깼어요. 왜냐하면 주택 적금에 넣어봤자 결혼도 빨리 안 할 것 같고 굳이 이게 필요 없다는 생각 확신이 들었어요. 깨서 그 3천만 원을 크리프터커런시 시장에 넣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판단하고 이렇게 한 거죠. 맞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투자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자면 내가 한 달에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그러면 한 달에 그 금액이 나오죠. 저는 그 금액이 되게 싸요. 왜냐하면 유지 비용이 별로 안 들어서 그래서 저는 그 금액이 2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필요한 금액이 가족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200만 원 곱하기 11을 해요. 그러면 2400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1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내가 아무런 프로젝트나 진행을 할 때 200만 원이라는 그 약간 든든한 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2400 곱하기 110을 하잖아요. 10년을 그러면 2억 4천이라는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덜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냥 내 재산 2억 4천으로 만들자. 그것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게 많은 분들이 연락 오셔가지고 저기 이거 전망이 어디까지 있어 보이나요?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 얼마나 부자되고 싶으세요? 한도 끝도 없이 부자되고 싶으세요? 그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100만 장자 억만 장자 500만 장자 600만 장자 정확히 얼마까지가 목표인지를 알면 아까 막 여러 가지 말을 했었잖아요. 잊지 않는 거래를 하는 게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면 휩쓸려가죠.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배웠어요. 나를 아는 것. 결국에 해보니까 나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약을 드리자면 난 한 달에 200만 원을 200만 원을 200만 원을 200만 원 있으면 살기 때문에 나는 2억을 모으면 되겠다. 2억 4천 원을 모으면 되겠다. 그럼 10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 10년은 그 10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또다시는 가치를 창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느낀 거는 나는 단 달에 나는 단 달에 나는 단 달에 나 안 맞다. 머리가 개념을 설명 사람들한테 설명 잘해주는 거랑 그리고 내가 트레이딩을 잘하는 타이밍 순발력 좋은 거랑 순발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트레이딩 순발력은 없더라고요. 그거랑은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느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느낀 거는 돈을 잃는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춤을 추니까 춤으로도 돈을 어떻게든 벌 수 있고 또 이제 영어를 가르쳐서 영어를 가르쳐서도 어떻게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난 1년간 창업을 하면서 한 달에 꾸준히 들어온 수익이 그러니까 이 투자하는 돈은 안 빼요. 안 빼는데 꾸준히 들어온 수익이 영어 과외에서 한 달에 5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근데 한 달에 50만 원도 아끼고 아끼고 아끼면서 살면 괜찮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뭐 제 친구들 같이 뭐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차도 좋은 차 놀고 싶고 막 놀 때 놀고 싶고 술도 마시고 싶고 누가 안 그러겠어요. 하지만 제가 그리는 미래는 제 친구들이 그리는 미래하고 다른 걸 영어 저는 제가 지금 30살이에요. 올해 30살인데 40살이 됐을 때가 40살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조금이라도 못 부려보고 부모님이 멋을 아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냥 저한테 항상 지식에 투자하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인데 저는 그거에 따라서 그냥 꾸준히 여기 지식에 투자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맞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로 블록체인 산업에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 자신을 알다 보니까 제가 좀 능동적인 사람인데 수동적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래프를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보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이걸 손을 보고 싶다 해서 지금 다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나이가 젊으니까 그런 소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나이에 맞는 투자 전략이 있고 내 자신의 내 가족과 내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빨리 파악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나에 맞는 코인들을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플로링 코인은 지난주에 알게 됐다고 코인들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거를 알면 네 위기 상황에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잔소리처럼 듣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강찬 씨님 네 랜섬 메어가 BTC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저 저번에 보셨던 분은 보셨을 건데 진우라는 이거 평가 아 뭐지 진우라고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영상을 편집해요 그래 그 친구가 저거 오늘 랜섬 메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랜섬 메어를 보고 난 뒤에 매우 부정적인 오늘 특별히 하소 부정적인 시선이 많은데 음 다르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이전에도 랜섬 메어 많았잖아요 랜섬 메어 랜섬 메어 전 주변에 걸리신 분들 의료계 쪽이시나 걸리신 분들이 꽤 많은데 랜섬 메어 다 걸리셨는데 왜 그때는 뉴스에 안 떴죠 그쵸 되게 궁금해요 혹시 답변 아세요 다 마시는 분 계세요 왜 랜섬 메어가 오늘 각광을 받았죠 한번 의심 의심 해보셨나요 전 약간 의구심을 가지게 만드는 건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랜섬 메어 라는 이슈가 핫해졌다 리플이 가장 많이 보는 리플이 비트코인 때문에 랜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뉴스는 뉴스가 다 신뢰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대를 알고 글 쓰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뉴스를 봐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글을 읽고 논리를 키우고 사고를 키우고 그러려면 뉴스를 봤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왜 동네에 있는 부산에 사는 청년 수원에 사는 청년이 왜 이거 얘기하는 차라리 전문가 얘기 가서 듣지 왜 저의 얘기를 들으세요 그 얘기는 한편으로는 다이렉트로 정하는 거니까 좀 더 신뢰성이 있다고 믿으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이렇게 미루어 봤을 때 지금의 뉴스들은 대부분의 경우 센세이셔널한 스토리를 내고 그리고 지금 뉴스들은 글 쓰는 법은 배울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이상의 뭔가 진짜 정보 아니면 진짜로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배우기에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랜섬웨어는 노이즈 마케팅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전에도 랜섬웨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지금 재밌어서 하는 지금이 하면 사람들 클릭을 많이 하니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 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박지윤님 말씀 잘하셨어요 달러 요구하면 달러 타 안 하잖아요 특이하지 않나요 달러 요구하거나 전세계 달러를 요구하면서 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요구를 안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같은 저는 코멘트 읽으면서 비트코인 같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건 없으셔야 된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익명성 보장 안 돼요 실크로드 아시죠 실크로드를 어떻게 잡았는데요 실크로드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블록체인이 추적이 가능해서 실크로드를 잡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BI 뭐 당연히 FBI 측면에도 누구는 도움이 되나 누구는 도움이 안 된다 하는데 이것을 과거보다 좀 더 나은 점도 있고 안 나은 점도 불편한 점도 있는데 이걸 딱 잘라서 이거는 정부가 불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미디어가 불법이라는 그림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건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학기술은 탓이 없어요 이제 핵융합도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핵폭탄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블록체인도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네 비트코인이 사용되기 전에는 랜섬웨어를 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잡 프로그램을 못 돌리게 하고 난 뒤에 돈을 요구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그게 중앙 컴퓨터 이제 은행 중앙 전산망을 통과할 때 은행이 차단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비트코인이 그 방법을 하나 만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뭐 제가 다르게 다르게 그런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런데 아동 납치를 전화기 없을 때는 아동 납치를 아동 납치를 어떻게 했나요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너무 전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기술이 무엇인가 이건 이 기술의 가능성 가능성은 안 보고 그런 유즈케이스 그러니까 사용되는 아니면 미디어에서 미쳐지는 그런 몇 가지를 보고 부정적이다고 하는데 이 기술은 알면 알수록 정말로 신기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배워요 이 기술을 통해서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몰랐고 돈에 대해서 질문을 해본 적도 없었고 경제라는 것 자체가 저는 경제가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돈 걱정 없이 그냥 예술인이라 자유로운 영혼이라니까요 지금도 뭐 돈 별로 안 쓰고 살려고 잘 살아요 근데 이걸 알고 난 뒤에 돈이라는 게 흥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좋은 면도 많은 것을 왜 이렇게 부정적인 면으로 시선으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 사실 저희가 저희 채널에서만 얘기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근데 주변 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제 좋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오늘 랜섬웨어 나오는데 가격이 좀 떨어졌던데 그래도 상관없죠 가격이 떨어져도 이거는 다시 올라갈 거를 저희가 아니까 네 박동현님 잘 주무시러 가세요 저희 벌써 10시 45분이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랜섬웨어에 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그러니까 해시라는 것 자체가요 비트코인의 해시값을 넣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 이거 좀 며칠 후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우리 지금 지갑 있잖아요 프라이버트 키 그게 아니고 이걸 사이퍼펑크라고 그 아나키스트 반정부주의자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암호화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한데 대표적인 대표적인 예가 있으면 이런 거예요 저는 LP판을 좋아해서 LP판을 수집을 합니다 근데 LP판의 그룹으로 LP판이 원래 이렇게 홈을 파잖아요 그러면 홈을 판 거를 바늘이 이렇게 긁으면서 읽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 음악을 입히는데 홈을 파가지고 이 바늘이 돌기 시작하면 LP판 위에다가 QR코드가 보이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LP판에 QR코드가 안 보이는데 이 LP판을 뭐 12인치라고 하면 45rpm으로 돌리면 이게 돌기 시작하고 위에 QR코드가 떠서 그거를 폰으로 찍으면 그게 프라이버트 키예요 그런 식으로 이거를 암호화 시킬 수도 있는데 아니면 특정 이모티콘들을 컴퓨터에 이모티콘이 있죠 이모티콘들을 가지고 해시를 해가지고 이게 프라이버트 키가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기존의 돈은 아 제가 저는 화폐를 안 써서 그런데 카드로 다 긁는데 기존의 천원짜리 같은 경우는 천원짜리를 쓰면 제가 하는 말은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한국은행을 신뢰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나는 전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동의를 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면서 돈을 가지고 어떠한 메시지를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간접적인 지지를 여러분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적인 얘기인가요 해시라는 게 무섭죠 논문 전체 세상을 바꿀 만한 문학 전체를 해시를 해버린다면 해시값 하나가 나와요 그럼 그거를 또다시 비트코인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 뭐 500 비트코인과 함께 해시를 해요 그걸 하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이 논문은 500 비트코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 신기하지 않나요? 옛날에는 불가능했는데 그리고 이거를 프라이버트 킥 프라이버트 그러니까 퍼블릭 주소에 그냥 하나에 넣어놓고 이 책을 사용하면 이 논문을 읽는 사람 이 논문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이 여기서 암호를 다시 풀어서 500 비트코인을 가져가서 또 그런 논문을 쓰도록 할 수도 있고 진짜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간 것 블록체인과 암호화 암호화 화폐 모두가 이러는 것이 맞는 것 핵심이 이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